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자이언츠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배치는 또 홈런을 알렸습니다. 2008경기에서 기록한 5개 홈런은 2019년 벨린저의 6개에 이어 다저스의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2019년은 벨린저의 MVP 시즌입니다. 다저스는 1회 배치의 안타와 도로에 이어 프리먼의 적시타로 선치점을 뽑습니다. 하지만 필 커지 주심은 너무 심할 정도로 로건 앱의 공을 잘 잡아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웹이 얻은 콜드 스트라이크로 3회까지 7개의 볼이 스트라이크로 둔갑합니다. 다저스는 오프너 브레이저에 이어 2회부터 올라온 야브로가 2회의 아메드 3회 콤포토에게 적시타를 맞아 역전을 당합니다. 하지만 3회 말에 배치의 동점 홈런이 터집니다. 지난해 107타점이 1번 타순 역대 신기록이 됐지만 마지막 25경기에서 홈런 하나에 그치며 39홈런으로 마감한 배치는 아쿠냐가 1번 타순 최초로 40홈런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슈아버는 지난해 47개를 쳤지만 1번 타순에서 기록한 건 34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배치는 벌써 5개를 때려내 홈런왕에 도전할 만한 기세입니다. 슈아버는 2022년에 46개를 치고 1번 타자 홈런왕이 된 바 있지만 1번 타자로 전경기를 뛴 선수가 홈런왕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8년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됐지만 2020년은 프리먼에 밀려 2위 지난해에는 아쿠냐에 밀려 2위를 함으로써 내셔널리그 MVP는 되지 못한 배치는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못하는 올해가 역대 두번째 양대리그 MVP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배치는 착화 신장이 175위지만 실제로는 170위입니다. 5타수 2안타 1도루를 기록한 배치가 타율 5할, 출루율 6할 올이, OPS 1.77위, 4타수 3안타 1도루의 프리먼이, 타율 4할 1푼 4리, 출루율 5할 2푼 8리, OPS 1.114인 반면 오타니는 3타수 2안타 1볼렛으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5대4로 승리한 다저스는 팀 역대 2위기록에 당되는 개막 후 8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이어갔습니다. 다저스의 팀 최고 기록은 1887년에 세운 개막 후 9경기 연속 5득점입니다. 다저스는 필립스가 1점차 24-12로에서 올라와 포아웃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다저스타디움에서 6경기 3승 2.45였던 웹은 심판의 도움에도 3.2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이정우는 어제까지 5경기에서 31번 스윙을 해 헛스윙이 2번, 파울티비 1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첫 타석에서 라이언 브레이저의 높은 커터에 처음으로 헛스윙 3진을 당했고 저한 야브로의 커브를 2번 공략했지만 2루 땅불과 우익수 플라이에 그칩니다. 이정우는 4번째 타석에서 그로브의 백도 슬라이더의 루킹 3진을 당해 처음으로 1경기 3진 2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9회 필립스의 커터를 받아쳐 우전한타를 때려냈습니다. 5타수 1안타 2삼진에 이정우는 3진이 볼렛을 넘어섰습니다. 이정우는 내일 글래스나우를 상대합니다. 다저스는 앞으로도 선발투수들, 특히 팩스턴과 야마모토의 추가 휴식을 위해 일주일에 1경기씩 불펜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다저스는 5탄이 효과에 힘입어 전일본 공수와 스폰서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샌프렌스코에서 DFA된 조이바트는 피치버그가 데려갔습니다. 이로써 피치버그는 1순위 지명포수와 2순위 지명포수를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피치버그는 야스마니 그랜달이 부상 중입니다. 세인트로이스를 상대한 다르비슈는 7인닝 6회의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오늘도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르비슈로서는 6회 콘트레레스에게 맞은 역전 투런이 뼈아팠습니다. 다르비슈는 일본 93승, 미국 103승으로 개인통산 196승입니다. 다르비슈에 이어 8회 올라온 마치인은 안타, 볼렛, 볼렛으로 무삼 알루를 만들고 교체됐고 세인트로이스는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수 캄포사노는 발을 홈플레이트에 대지 못하고 공을 받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하성은 하드히트 없이 4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샌데고 상대 2연승을 한 세인트로이스는 마이콜라스가 6인닝 4K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제까지 13타수 무한타였던 하퍼는 통산 7번째 말로홈런을 포함해 4타수 3홈런, 6타점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통산 257홈런인 배치는 3홈런 경기가 6번, 통산 309홈런인 하퍼는 3홈런 경기가 2번, 통산 371홈런인 트라우스는 3홈런 경기가 0번입니다. 배치는 자니마이즈, 세미소서와 함께 역대 3홈런 경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텀블이 5인닝 7K 무볼렘 무자책으로 호투한 필리스는 신시네티를 9대4로 꺾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경기를 망친 브로그던을 DFA했습니다. 에인저스는 마이애미를 3대1로 꺾고 2연패 후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FA 제수를 한 2002년 다저스와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지난해 에인저스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타일러 앤더스는 첫 등판에서 7이닝 O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랜더는 오늘도 4타수 무한타를 정립해 19타수 무한타를 이어갔습니다. 4타수 1안타의 트라우스는 출루율이 3할 1푼 6위, 장타율이 0.778입니다. 볼렛 2개를 골라낸 샤누엘은 데뷔 후 34경기 연속 출루가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앨런 데이비스의 47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6전 전패가 이어졌습니다. 화이삭스는 크로시의 선발 전환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개막전이 선발 첫 등판이었던 크로시에는 개막전 6이닝 8K 1실점에 이어 오늘도 7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첫 선발 2경기에서 삼진을 가장 많이 잡아낸 화이삭스 투수가 됐습니다. 크로시에는 우스나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1점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9이닝당 6.3개의 볼렛을 내주고 마무리가 된 코펙은 8회 초 1412루에 1점 차에서 올라와 알비스에게 볼렛을 내줬지만 라일리를 병살타로 잡아냅니다. 9회에도 어려움을 겪은 코펙은 우스나에게 홈런을 맞고 2412루에 몰리기도 했지만 화이삭스가 8회 말에 1점을 달아난 덕분에 1.2이닝 1실점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코펙은 3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레이날도 로페스가 첫 등판에서 6이닝 OK 1실점으로 투한 애틀란타는 오스나를 제외한 타자들이 단타 3개에 그쳤습니다. 어제 로넬 블랑코에게 노이터를 당한 후 토론토 존 슈나이더 감독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0대1로 뒤진 9회 초 게레로의 선두타자 안타 후 비셋이 병살타를 칠 때까지만 해도 토론토는 두 경기 연속 완봉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헤이더를 상대로 터너가 2-4호 볼렛을 골라나갔고 데이비스 슈나이더가 역전 투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볼렛으로 불씨를 살려준 터너는 2루타 2개 포함 3타수 3안타 1볼렛으로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비셋이 9회 말 선두타자를 실책으로 내보냈지만 채드 그린이 한 점 차를 지켜냈습니다.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발데스는 7.2이닝 5K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발데스는 4.2이닝 6볼렛이었던 개막전과 달리 오늘은 7.2이닝 무볼렛이었습니다. 알투베의 4회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휴스턴은 헤이더의 블론이 뼈아팠습니다. 애리조나는 양키스를 7대0으로 꺾었습니다. 갤런이 6이닝 6K 무실점 승기를 따낸 반면 1회 3점을 내준 코르테스는 5이닝 8피안타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2경기의 주심인 스카페리도 필 커지 못지 않았습니다. 1회 3점 후 득점이 없었던 애리조나는 워커가 7회 말에 스리런을 날렸습니다. 5연승이 중단된 양키스는 매치가 방출한 필 빅포드와 계약했습니다. 빅포드는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1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양키스는 저지, 리조, 스탠튼, 3, 4, 5번이 아직까지 모험 런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시애틀을 5대2로 꺾었습니다. 지난 겨울 클리브랜드는 FA까지 1년이 남은 비버를 팔려고 했지만 비버는 팔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구속이 91.3마일로 떨어진 비버는 92.3마일을 기록한 개막전에서 6이닝 11K 무실점 승기를 따낸 데 이어 91.6마일이었던 오늘도 6이닝 9K 무실점으로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비버는 2경기 12이닝 1볼렛 23진으로 2020년 단축 시즌을 생각나게 하는 출발입니다. 반면 개막전에서 5이닝 6피안타 4실점에 그쳤던 카스티오는 오늘도 5.2이닝 10피안타 4실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켄자시티는 볼티모어를 4대1로 꺾었습니다. 2019년 2라운드 지명자지만 지난해 선발 8경기에서 7패 7.64에 그쳤던 알렉 마쉬는 비오는 캠든야즈에서 볼티모어 강타선을 7이닝 OK 2피안타 1실점으로 봉쇄했습니다. 켄자시티는 선발진 성적이 5경기 2승 1패 1.74입니다. 조시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텍사스는 팀 5위 유망주인 저스틴 포스큐를 콜업했습니다. 어제 스윙 도중 공에 맞아 오른손목이 골절된 영은 6주의 공백 후 5월 중순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영은 2022년 시즌을 앞두고 웨이트를 하다 어깨 관절화순이 파열돼 사실상 시즌을 날렸고 지난해에는 수비 도중 왼 엄지손가락 골절로 6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애플린이 6.1이닝을 OK 1실점으로 맞고 파레데스가 2대0에서 5대0으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스리런을 날린 템퍼베이는 텍사스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컵스는 콜로라도를 12대2로 완파했습니다. 시범경기에서 6개 홈런을 날리고 OPS 1.5부3을 찍었던 스지키 세이아는 벨린저와 함께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개막전에서 2.1이닝 10피안타 10실점에 대참사를 당했던 프리랜드는 오늘도 3.1이닝 9피안타 7실점에 그쳐 두경기 5.2이닝 17실점이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